기상이야? 기상청 들어가봐 기상 예보로 공개해서 기상청에서 기상 기상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벤티 외로운 성 하나 홀 위스파리스톨 로스티보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도와줘 그래서 1,2,3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맘이 전해질까 마음을 꽃에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 미쳐부에 같이 가는 통화 내가 사로잡이게 됐고 나서 그러고 우린 통화 매너를 맥스어 맨 번 이젠 없는 기회 내 매너가 끝이 난 건 네가 심어둔 지회 네가 찾아버렸어 너의 플랜에 B도 C도 니던 왔냐 목표는 A팀 네가 보여준 모습에 가참 전에 꿈 깨진 네가 친 거짓말 너 사실 진짜 넌 넌 넌 좀 잡아 넌 넌 넌 나 좀 잡아 제발 자 우리 안무가 잘 안 됐잖아 태민 2개 생겼어? 1,2,3,3,3,3,3 우린 신발끈에 비싸메 우리랑 1등 사이 강요 해가 되던 모래주원이 강요 바랴 자세를 잡아서 꼴치게서 2등이 되고 비등 비등 안이 틈에서 2등이 되고 무작정 인기 많은 것 될 거 우리 얘기로 많은 이들의 귀를 제일 고파 우리 원 이쪽이다 내 텃밭은 이거보다 한 10배는 커 내 텃밭은 이거보다 왜 아무도 안 듣니? 왜 아무도 안 듣니?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 예예예 손이 찬데?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일단은 사 사 개인기 중에 멍 때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나의 비밀국수 간장국수 그 두 개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세상에서 열기를 생각해 세상에서 열기를 43만원 예예예 예예 참 이 옷 자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일시불이요 이 옷 같은 공원 자 어제 데이트할 때 자기가 5ét 눈여겨봤잖아 제가 기억하고 있다 사왔어 да 아 1, 2, 3 덥다 감사합니다 사랑해